어머니의 은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과부는 아버지가 없는 이 두 아들을 정성들여 키웠습니다. 예로부터 아버지 없이 키운 자식은 버릇없기가 일수여서 곧잘 후레자식이란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또 교육은 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교육에 힘을 썼으며 교육 방법도 매우 엄격했어요.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두 아들을 키우자니 자연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두 아들의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행실이나 예의범절, 몸가짐 등에 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도 두 아들이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며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에는 고함소리가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하고 나무라자 아들들은 어머니가 되레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는 겁이 나서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형제는 공부방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형, 형은 어머니가 무섭지 않아? 왜 무섭지 않니? 나는 어머니의 얼굴만 보아도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려.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한테 정말 너무한단 말이야. 어머니는 아마 우리가 미운가 봐. 글쎄 말이야. 해도 해도 너무해. 우리에게 별 잘못이 없는데도 뇌고중만 하니 어디 견딜 수가 있어야지. 두 형제는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쏘공거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서 그런지 바깥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형, 어머니의 꾸질함을 안 듣는 좋은 수가 하나 있는데 형도 같이 할래? 난 벌써부터 이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형이 안 한다고 할까봐 여태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 이 말을 듣자 형은 금방 동생 쪽으로 돌아 누우며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 어디 그 방법을 말해봐. 방법이 좋으면 왜 내가 반대하겠니? 난 이제 어머니의 꾸질함에 신물이 난단 말이야. 어서 말해봐. 형이 동생의 대답을 몹시도 체근했습니다. 형, 우리 내일 새벽에 집을 떠나 도망을 가자. 도망을? 형은 도망가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형, 우리가 도망쳐버리면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꾸질함을 안 듣게 될 테니 얼마나 좋아? 형은 이 말을 듣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은 동생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어요. 그게 좋겠어. 내 생각이 옳아. 매일매일 꾸질함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니? 그러니 내일 새벽에 몰래 도망을 치자. 형, 그런데 말이야. 맨주먹으로는 도망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몰래 집을 빠져나가느냐 그 문제를 좀 생각해보아야 해. 참, 그렇구나. 맨주먹으로야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지. 그래, 우리 잠시 동안 그 문제를 각자가 잘 생각해보자. 이리하여 두 형제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도망치는 방법과 그 준비에 관해 골똘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대청마루 쪽에서 사뿐사뿐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발소리는 두 형제의 공부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형제는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짖지 않았으니 도둑이 왔을 리도 없고 그 소리는 분명히 어머니의 발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형제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코를 골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는 그래도 드르릉 코를 골며 일부러 자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 아들 곁으로 다가가 앉더니 이불 자락을 당겨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불을 다독거려주며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귀여운 내 새끼들. 벌써 코를 골며 단잠이 들었네. 귀엽기도 하지. 하느님, 저는 이 귀여운 새끼들만 바라보고 산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무리 귀여워도 겉으로는 언제나 사람이 되라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어미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느님도 잘 보살펴주셔요. 귀여운 내 새끼들. 매일 밤 어미가 와서 다독거려주어도 세상 모르게 자는구나. 그럼 잘 자거라. 이러면서 어머니는 한 번 더 이불을 다독거려주고는 살며시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다시 눈을 뜨고 소곤거렸어요. 형, 어머니가 하는 말 들었어? 응, 다 들었어. 난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찔끔 났어. 그리고 코끝이 식혀내왔어. 나도 그랬어.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지. 우리가 귀여우면서도 사람이 되라고 겉으론 야단을 치신댔지.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방으로 건너와 이불을 다독거려주고 말이야. 어,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야. 우리는 여태 몰랐지만. 우리를 얼마나 귀여워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를 알게 되었어. 정말 하늘보다도 더 높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야. 두 형제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망을 치자고 의논한 것이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형, 우리 이제 도망치는 거 그만두자. 그럼 도망을 치다니. 저런 훌륭한 어머니를 모셨는데 왜 도망을 쳐? 되레 내일부터 우리는 어머님의 꾸질함을 달게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하자. 어,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두 형제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꾸질함도 달게 받았어요. 그리하여 두 형제는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과거에도 급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찔레꽃 이야기 옛날 고려 때의 일입니다. 몽고병은 여러 차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많은 재물들을 빼앗아 갔어요. 사오린 대성이 위태로워지자 이때의 임금이었던 고종은 마침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까지 되었습니다. 고려의 도읍이 강화도로 옮겨가자 몽고병의 행패는 날로 더 심해갔습니다. 고종 42년의 기록을 보면 남녀 20만 6천 8백여 명을 잡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만 하여도 이렇게 많았는데 몇 차례에 걸친 몽고병 침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몽고로 잡혀갔을까요? 특히 몽고병은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예쁘고 영리하여 남자보다도 더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의 조정에 명화하여서 여자를 바치도록 했답니다. 이런 여자들을 그때 공녀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우리 상인들 중에는 이런 사정을 이용하여 돈벌 일을 하는 못된 상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고려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몽고의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쳐서 몽고와 장사길을 트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몽고로 건너가게 된 여자들은 얼굴이 예쁘고 영리하여 몽고의 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대신의 아내가 되고 어떤 이는 임금 일가 친척의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기식이라는 사람의 막내딸은 몽고 순세라는 임금의 둘째 부인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몽고 사람들은 고려 여자와 결혼을 해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하여 더더욱 많은 여자들을 요구하고 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때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두려워하고 딸을 낳으면 나이도 차기 전에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언제 몽고병이 나타나서 데려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혼법이 이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녀들 중에 찔레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있었어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찔레는 몽고의 어느 귀족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몽고 주인은 벼슬이 높고 살림도 넉넉한 큰 보좌였습니다. 의리의리하게 큰 집과 잘 가꾸어진 정원하며 온갖 새간사리들이 몽고에서도 손꼽을 만한 큰 부자였어요. 찔레는 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 뒤뜰 별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착해서 찔레를 위해주고 잘 보살펴주었어요. 그리하여 사는 데는 정승도 부럽지 않을 만큼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금방 소원을 다 들어주어서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고려본국의 고향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첫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있어야 하던 지겹던 고향생활 하지만 찔레는 고향생각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맛이 없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욱이 밝은 밤이면 뒤뜰을 거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실 늙으신 아버지 종일토록 허리를 꼬부리고 집안일을 하시느라 손마디가 굵으실 어머니 그리고 개구쟁이 동생들 찔레는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똑똑하게 떠올랐습니다. 달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들을 너는 쳐다보겠지 지금 저녁밥을 먹고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려무나 아마 모깃불에 옥수수를 구워먹으며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 찔레는 여름밤이면 동생들과 모깃불에 옥수수를 구워먹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자 찔레는 더욱더 고향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고향의 경치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봄이 오면 앞산에 올라 입술이 빨갛도록 진달래를 꺾어먹던 일 가을이면 뒷동산에 올라 도토리와 밤을 줍던 일 고향 산천의 경치가 손에 지필듯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찔레가 밥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자 주인은 찔레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아마 무슨 근심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어서 말해보아라 숨길 것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주마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어서 말하래도 내 언제 네 소원을 거절한 일이 있더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찔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되든 안되든 말이나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어서 말해봐라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절 도로 고향으로 보내주실 순 없을까요? 주인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어 번 머리를 긁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찔레야 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 식구들이 다 이리로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예? 우리 집이 크고 넓으니까 여기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찔레는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주인의 말맞다나 부모 형제들이 다 이곳으로 와서 한 집에 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된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사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이 부잣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 어떻게 가족을 데려오느냐고 걱정이 돼서 그러지 그건 염려 말아라. 내가 너희 나라로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 식구들을 데려오게 하마. 주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찔레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인은 이튿날로 사람을 고려로 보냈어요. 그러고는 찔레의 가족을 찾아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찔레는 매일매일 문 밖을 내다보며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넓은 뜨락에다 마음속으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워보았어요. 주름살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단옷을 입고 꽃을 구경하는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구쟁이 동생들과 말을 타는 광경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러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고려로 찔레의 가족을 데리러 갔던 사람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있을 만한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찔레의 가족은 없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찔레는 눈앞이 캄캄해 왈칵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몽고병이 쳐들어가서 우리 가족을 죽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때부터 찔레는 또다시 밥을 먹지 않고 밤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혼자서 흐느끼기만 했어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은 어느 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찔레야 할 수 없구나. 네가 그렇게도 부모 형제를 못 잊어 안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붙들어두지는 않겠다. 내 사람을 딸려보내어 너희 나라로 도로 보내주마. 직접 너희 부모 형제를 찾아보도록 해라. 찔레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찔레는 마침내 고려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찔레는 맨 먼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집들은 몽고병들이 불을 질러 까맣게 불탄 집터들 뿐이었습니다. 찔레는 그곳을 떠나 이산저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두루 헤매 다녔어요. 고향 사람들이 피난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밥을 굶고 헤매 다녔지만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찔레는 마침내 어느 산골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여운 찔레의 넋이 찔레꽃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진답니다. 소금 장수와 제사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성이 공가였고 또 다른 노인은 홍가였습니다. 공씨 할아버지와 홍씨 할아버지는 참으로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나이도 같고 사람뎀도 같아서 마치 쌍둥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씨 할아버지에게는 귀여운 손자가 하나 있고 홍씨 할아버지에게는 귀여운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동구밖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장기를 두거나 하며 늘 그림자처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도 두 할아버지는 곧잘 자기 손자와 손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집 손자 녀석 어떻게나 귀여운지 몰라. 이 하라비의 상투를 잡고는 말탄 놈도 꺼떡 꺼떡 소 탄 놈도 꺼떡 꺼떡 제 아비 상투도 꺼떡 꺼떡 아 이러지 않겠어? 우리 집 손녀 녀석은 뭐라는 줄 알아? 제가 제어미 배꼽에서 났다니까 이 하라비도 제어미의 배꼽에서 났느냐고 묻지 않아? 두 도인은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씨 할아버지가 홍씨 할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들 손자 손녀가 크거든 서로 혼인을 시키지? 그럼 자네와 나는 사돈이 되는 거지? 그거 좋지 친구가 사돈으로 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그들은 그 뒤로도 늘 이런 말을 하며 마음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손자 손녀의 결혼도 보지 못한 채 같은 날에 두 노인은 이 세상에서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두 노인이 죽자 두 집에서는 은혼하여 무덤을 같은 산에다 나란히 만들어주었어요. 그것은 두 분이 생전에 너무나도 다정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생전처럼 외롭지 않게 다정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무덤 옆을 지나는 어떤 소금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길을 가다가 두 무덤 앞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느라 다리도 아프고 지쳐있었어요. 오늘은 이 무덤 곁에서 자고 가자 해도 지고 다리도 아프니 여기서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소금장수는 두 무덤 사이에 들어 누웠습니다. 폭신폭신한 잔디가 마치 요처럼 푸근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곁에 덩그런 무덤이 또한 벽처럼 의지가 되어 안성맞춤 이었어요. 소금장수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소금장수가 오줌이 마려워 눈을 뜨니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두 무덤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라 소금장수는 두 귀를 고추 세우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보게 홍가 오늘이 우리들 제삿날이 아닌가 일어나 제삿밥 먹으러 가세 그렇구먼 가야지 오늘이 우리들 첫번째 제삿날이지 얼마나 정성껏 자렸는지 우리 돌아와서 서로 얘기 좀 하세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공시 할아버지와 홍시 할아버지의 죽은 호원들이었습니다. 이 혼들은 정말 옛날 집을 찾아갔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소금장수는 일어나 오줌을 누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두 노인의 혼이 제삿밥을 얻어먹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들의 혼이 다시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또다시 들려 왔습니다. 여보게 콩가 그래 제사 음식 잘 차렸던가 말도 말게 제사 음식을 잘 차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나 나 지금 배가 고파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일세 아니 그럼 제삿밥 안 먹고 왔어 아 글쎄 첫 숟가락을 뜨는데 밥속에 큰 바위가 들어있지 않겠어 그리고 국에는 구렁이가 너울 너울 있지 않겠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어떻게 먹어 어떻게나 자식들이 괘씸하던지 그들이 귀여워하는 내 손자 녀석의 손을 국 속에다 집어넣고 왔지 물론 물론 이 할아버지가 말한 바위 덩어리는 밥속에 든 돌이고 국에 뜬 구렁이는 머리카락 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다네 그럼 자네도 제삿밥을 안 먹고 돌아온 모양이군 마찬가지야 한데 자넨 왜 안 먹고 왔나 내가 집으로 가자 그때 마침 며느리가 밀떡을 굽고 있었다네 그런데 말이야 옆에 있던 손녀가 하필이면 똥을 쌌단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내 손녀의 똥을 치우더군 그래서 그런데 말이야 똥을 치웠으면 더러운 손을 씻고 밀떡을 구워야 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 더러운 손으로 그냥 밀떡을 굽는 거야 저런 그러니 그 음식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가 있겠나 하도 괘씸해서 손녀 녀석을 뜨거운 소댄 곁으로 밀어붙이고 왔다네 두 노인의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깨끗하게 장만해서 제사를 정성들여 지내지 않았다는데 대한 불만들이었어요 우리의 첫 제사가 이래서야 어디 되겠는가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 좀 차리라고 손자 손녀들에게 벌을 주었지만 마음이 아픈걸 그 어린 손자 손녀들이야 무슨 죄가 있는가 안 그래 그렇고 말고 한데 그 어린 것들이 된대 바르는 좋은 약이 있는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소나무에 핀 버섯을 데워서 참기름에 묻혀 바르면 씻은 듯이 낫지 그걸 알아서 얼른 낫게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군 이리하여 소금장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 멋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약이었어요 그는 두 노인의 혼들이 손자 손녀의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해 퍽 안타까워 하는 심정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소금장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 공시와 홍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과연 그들의 손녀와 손자가 되었는지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손자와 손녀는 댄대가 아파서 징징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아이들의 부모를 불러놓고 간밤에 두 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식들은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못한 것이 몹시 부끄럽고 뉘우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병이 걱정되어 약부터 구해다가 발라보았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이튿날 아이들의 상처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소금장수가 들었다는 부친들의 말이 진짜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금장수에게 많은 사례를 했으며 그 후로는 제사를 정성껏 잘 모셨답니다 봉숭아 꽃과 궁녀 고려 고종 때 일입니다 몽고가 쳐들어와 고려가 항복하자 몽고는 고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는 몽고의 속국으로서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 고려는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몽고에 바칠 것 고려의 세자는 임금이 되기 전에 반드시 몽고에 와서 살아야 하며 몽고 공주와 결혼을 해야만 한다 싸움에 졌기 때문에 고려는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몽고의 속국이 된 이래로 고려는 정치나 문화에 관하여 일일이 몽고의 간섭을 받아야만 했고 해마다 값비싼 물건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처녀를 골라 몽고에 바쳐야만 했어요 이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은 왕자가 몽고에서 어릴 때부터 몽고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되겠기에 고려의 왕자를 볼모로 잡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볼모로 잡혀간 왕자는 몽고말을 배우고 몽고의 정치와 풍습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크면 몽고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25대 충렬왕 때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충렬왕은 몽고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몽고 옷을 입고 변발 까지 하여 개성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대 충선왕 때부터는 본 이름 말고도 몽고식 이름을 아울러 썼다고 합니다 즉 26대 충선왕 은 이지리부가 27대 충숙왕은 아라도도시리 28대 충해왕은 부다시리로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몽고의 무서운 힘에 눌려 고려가 나라의 채통을 잃고 꼼짝 못하던 때 일입니다 26대 충선왕은 자기의 본 왕비 조비를 사랑하고 몽고에서 결혼한 공주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임금의 자리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로 충선왕은 몽고의 서울로 불려가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몽고로 끌려간 충선왕은 그래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람이란 누구나 제 나라 결혜를 사랑하는 법이다 억지로 결혼한 몽고의 공주보다 내 나라 사람인 조비를 더 사랑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제발 이 개 돼지 보다 못한 짐승의 나라 몽고에서 불려나게 하소서 충선왕은 매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나 언제 그 지옥에서 불려날지 기약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충선왕은 언제 다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낙심한 나머지 매일매일 맥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충선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를 위해 베풀어준 큰 잔치의 꿈이었습니다 널따란 뜰에 차려놓은 음식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과 각가지 색깔의 떡이 그득히 차려져 있었어요 충선왕이 술잔을 들자 아름답게 차린 궁녀들이 가야금을 뜯으며 축하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옛날 고국의 대궐에서 왕으로 있을 때 큰 잔치를 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가야금의 가락은 온 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충선왕은 그 가락이 무슨 가락인지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들으면 알 듯도 했으나 정작 짚어보려니까 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수많은 궁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가야금을 뜯는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렇게도 정성을 들여 가야금을 뜯다니 고맙구나 저 궁녀의 정성이 고마워 충선왕은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도 정성을 다하여 가야금을 뜯어주는 궁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일어서서 그 궁녀 가까이로 가서 가야금의 가락에 귀를 기울여 보았서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충선왕은 비로소 온 얼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이 가락은 옛날 내가 즐겨 부르던 고려가요가 아닌가 살얼이 살얼이랏다 정산의 살얼이랏다 저것은 정산 별곡이 아닌가 나는 나는 여태 나의 고국을 잊고 있었구나 충선왕 충선왕은 눈물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태까지 슬픔에만 잠겼지 떠나온 고국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이 가슴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의 조국 고려요 잘 있느냐 내가 너를 잊고 있었구나 충선왕은 소리 높여 고려를 불러댔습니다 목이 아프도록 소리 높여 불러대다가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어요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자기가 그런 잔치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가야금을 뜯는 국녀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선왕은 세월이 흐르자 그 꿈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답답한 생활이 다시 이어졌어요 어느 날 충선왕은 답답한 가슴을 달래려고 혼자서 어슬렁 어슬렁 뜨락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면 언제나 뜨락을 거니는 것이 버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장님 하나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이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충선왕이 유심히 그 장님을 바라보니 열 손가락 끝을 열 손가락 끝을 모두 헝거푸로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 충선왕은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서 글가닥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왜 손가락 끝을 모두 그렇게 동여매고 있소 손가락을 다치기라도 했소 우리들은 고려에서 끌려온 공녀입니다 이 공녀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 마침내는 병까지 나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눈을 감고 다닌답니다 아까 손가락을 왜 동여매고 다니느냐고 물으셨지요 이 공녀는 원래 가야금을 잘 뜯는 공녀입니다 늘 고려의 노래에 맞추어 가야금을 뜯어서 이렇게 손끝에 상처까지 생겼답니다 이 말을 듣자 충선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꿈꿈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고국의 노래를 뜯었을까요 충선왕은 또 한 번 자기 자신의 생활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한낱 공녀도 저렇게 고국을 생각하는데 임금이던 자신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나 싶었습니다 충선왕은 그날 밤 눈먼 공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청산별곡이란 곡조를 가야금으로 뜯어달라고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소녀는 금방 눈을 번쩍 뜨더니 충선왕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마 어인일로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나 이까 소녀는 청산별곡을 청한분이 누구란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충선왕이 전부터 청산별곡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마 샌네는 고려에서 온 공녀이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님이 보고파서 일부러 장님인 제 눈을 감고 지냈사옵니다 그리하오면 고국으로 보내줄지도 모를 일이 아니옵니까 충선왕은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몽고에서는 무종이 왕위에 오르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무종을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성공하여 그 공으로 다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자 충선왕은 자기를 헐뜯던 나쁜 간신들을 물리치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위 되자 충선왕은 곰 몽고로 사람을 보내어 그 공녀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조국애를 일깨워준 공녀가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녀는 이미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넋을 위로해 주기 위해 대골의 뜰악에다 봉숭아를 심도록 했답니다 바보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물의 이치를 잘 몰라 늘 바보짓만 하여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 무슨 좋은 장사가 없을까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자 아주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남편은 어떻게나 좋은지 정말 미칠 지경 이었어요 옳지 장사할 것이 생겼구나 저렇게 고소하고 좋은 냄새를 낸다면 저것을 팔러 다니면 들림없이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야 남편은 금방 돈이라도 번듯이 어깨가 으쓱 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자 바깥 주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보를 아래위로 훑어보았어요 웬 사람이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무슨 일로 오셨소 네 길 가던 사람인데 한 가지 여쭈어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알아보려고 오셨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오 네 이 집에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냄새입니까 그걸 좀 알려고요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냄새를 맡아보면 모르오 깨복는 냄새가 아니오 깨요 아 그게 깹니까 당신 이거 어떻게 된 사람 아니오 아 그래 깨복는 냄새도 분별 못하시오 원 참 별 사람 다 보겠구만 그러면서 주인은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즉 찾아온 바보를 보고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냐는 뜻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싱거운 사람도 다 있네 주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혀를 혀를 차며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신바람이 났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거리를 알아냈다고 무척 기뻐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저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것이라면 아마 불티가 나게 잘 팔릴걸 아음 아음 잘 팔리고 아음 잘 팔리고 말고 그럼 난 돈을 벌어 금방 부자가 된단 말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장에 가서 깨란 놈을 사가야지 바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장사하려고 가지고 나왔던 돈으로 깨 한가마니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보는 아내에게 그 깨를 복도록 했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깨도 몰라 이게 깨라는 놈인데 볶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이걸로 장사를 할 거야 어서 볶기나 하란 말이야 바보인 아내도 신기해서 깨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음 저 냄새 바로 저것이다 내가 아까 그 마을에서 맡았던 냄새와 똑같구나 깨란 놈은 정말 좋은 냄새를 지닌 놈이로구나 저 놈을 들고 가서 밭에다 심으면 한가마니로 몇가마니의 깨를 더 거둘 수 있단 말이야 신난다 한가마니의 깨가 몇가마니로 된다 이처럼 깨가 쏟아지는 장사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보지 바보야 바보는 아내가 깨를 다복자 그것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장사 잘하고 돌아오세요 지금 나는 장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밭에다 심으러 간단 말이야 바보인 아내는 이 말을 듣고도 조금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밭으로 밭으로 가서 볶음깨를 뿌려 심었어요 볶음깨 나라 볶음깨 야 나라 바보는 이 소리를 외치면서 돈을 벌 것을 생각하니 해벌쭉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밭에서는 깨가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볶음깨를 심었으니 싹이 난리가 있나요 이리하여 바보는 돈을 벌기는 커녕 깨 한감한 일을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바보는 억울해서 머리를 싸매고 그만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끙끙 알았어요 그는 며칠 사이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더니 뜻밖에도 국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부인은 이웃집에 가서 기운을 돋구는데 좋은 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장으로 가보셔요 섭조개와 홍합을 말려서 꼬챙이에 꿰어 파는 합자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푹 고아서 국을 내어드리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기운이 날 것이오 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바보인 아내가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보 부인은 시장으로 가다가 도랑을 펄쩍 건너뛰면서 그만 합자란 말을 잊어먹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꼬챙이에 꿰어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장에 가서 꼬챙이에 꿰어놓은 것만 찾아서 사오면 되지 이리하여 바보인 아내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려 보았어요 그러던 중 이 바보 아내는 곶감을 발견했습니다 옳지 저기 있구나 확실히 꼬챙이에다 꿰어놓았구나 이웃집 아주머니는 굉장히 똑똑하구나 어쩌면 안 보고도 용하게 알아맞힐까 바보 아내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저걸 주세요 곶감요 네 곶감요 맞아요 곶감을 파셔요 바보 아내는 그 순간 입가에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르쳐주던 것이 바로 곶감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바보 아내는 시장에서 돌아오자 곶감을 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는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아서 물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아내더러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보 아내는 얼른 가서 북소태 소댕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꼬챙이에 깨웠던 그 알맹이는 없고 꼬챙이만 남아있었어요 바보 아내는 어찌할지를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지 어느 놈이 와서 건더기는 다 건져가고 꼬챙이만 남았네 아이고 부느라 바보의 아내는 솥을 두드리며 엉엉 울었답니다 포자기를 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집안이 매우 가난한 과부 하나가 설길지 않은 어린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으나 자라는 어린 것에게 큰 희망을 걸고 살아갔어요 과부는 남의 삭바느질과 집안일을 해주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그런 바느질감도 없고 남의 집을 도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굶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 밤에도 밥을 밥을 굶고 앉았는데 어린 것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것이 어린 것이 어미를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배까지 고른다고 생각하니 과부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누가 왔을까 하고 나가보니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웬일이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요요 올라갈 것까진 없고요 댁의 불씨를 좀 얻을까 하고 왔어요 네 하지만 어떡하지요 저녁밥을 일찍이 해먹었더니 불이 벌써 다 꺼졌거든요 과부는 굶었다는 말은 창피해서 자마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아주머니는 퍽 의아스럽다는 얼굴을 하더니 과부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저녁밥을 일찍이 헤잡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해먹었어요 아니 그럼 저 애기는 저녁밥을 먹고도 또 밥을 달라고 저렇게 옵니까 보아하니 저녁밥을 못잡수신 것 같군요 그래서 애기가 울고 있지요 정말 불쌍하고 가엾어라 아주머니께서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도 매우 민망하답니다 내게 마침 보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빌려드릴 테니 그것으로 이 어려움을 좀 잊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푸른 보자기 하나를 과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저희 모자를 생각해 주시다니 근데 아주머님 이게 뭐예요 보물 보자기예요 이 보자기를 머리에다 쓰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만 쓰면 다른 사람의 눈에 절대 띄지 않지요 이것만 쓰면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가져와도 그 주인이 못 보는 겁니다 아주머니 시험삼아 이것을 쓰고 한번 가게로 들어가서 쌀과 반찬을 가지고 와서 저녁밥을 해잡수세요 사양하지 마시고 어서 받으세요 과부는 이웃 아주머니가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 푸른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그것을 쓰고 가게로 갔어요 싸전해서 쌀을 가지고 나와도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가지고 나와도 가게 주인들은 정말 보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네 참으로 신기한 보자기로구나 그 아주머니 덕분에 이젠 살게 됐구나 과부는 기뻐하며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걸어왔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이 보자기는 참으로 신기한 보물입니다 그러니 이 보자기는 조심해서 써야 해요 특히 풀을 조심해야 해요 대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마음 놓고 쓰세요 이웃아주머니는 이런 주의를 주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과부는 보자기를 만지작거리며 참으로 고맙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고생을 귀신이 알고 이런 고마운 보자기를 이웃아주머니를 시켜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리하여 과부는 그 뒤로 보자기를 쓰고 날마다 여러 가게를 드나들며 소원대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게 주인도 정체를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도 보자기를 쓰고 장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끓는 북새통에 들어갔다가 그만 담뱃불에 보자기를 태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빨리 발견되어 담뱃통만큼의 구멍이 뚫어진 채 불은 꺼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과부는 곧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다홍 헝거푸로 그 구멍을 기웠습니다 그 뒤에도 과부는 여전히 보자기를 쓰고 가게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게 주인이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작은 다홍헝거피 나풀나풀 날아 들어왔다가 나가면 언제나 가게 물건이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더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인은 담뱃대로 그 다홍 헝거푸 끌어당겼습니다 요 놈이 무엇이길래 가게에 날아 들어오기만 하면 가게 물건이 없어지나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자기가 벗겨지면서 뜻밖에도 어떤 부인 하나가 그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자 가게 주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잘 잡았다 도대체 넌 어떤 년이기에 이러한 괴물 보자기를 쓰고 다니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느냐 지금까지 입은 내 손해를 다 물어내지 않으면 광가에 넘기겠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그러자 과부는 가게 주인에게 애걸을 했습니다 주인장님 잠깐만 참으셔요 그리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날마다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나 이 보자기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보자기를 쓰면 가게에 들어가도 가게 주인이 보지 못하니 물건을 가져다가 굶주림을 면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만약 그런 짓을 하다가 탈로가 나면 큰일이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되레 니가 불쌍해서 시키는 일이니 시키는 대로 안하면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런 짓을 했지만 저도 이 짓이 잘못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주인장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마음에 꺼려지는 것이 있군요 그건 또 뭔데 이 보자기를 주던 도깨비 말이 생각나요 도깨비 말 예 도깨비는 그때 제게 만약 누구든지 제 물건을 잃었다고 해치려는 자가 있으면 그놈 집에는 밤중에 와서 불을 도와 모두 타서 죽게 만든다고 일러주어라 했습니다 이 말을 안 들었다면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이상 어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죄를 받아 죽더라도 아무 관계 없으니 이 점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듣자 주인은 왈칵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도깨비가 그렇게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견들 오죽 딱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소 내 지난 일은 다시 묻지 않겠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내 가게로 와서 물건이나 가져가지 마시오 이러면서 겁에 질려 과부를 놓아주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봉숭아 꽃과 궁녀 이야기에서 임금의 꿈에 실제 인물인 궁녀가 나왔습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실제 일을 꿈에 예견해 주기도 하고 악의를 점지해 주기도 하며 멀리 있는 사람의 소식을 꿈을 통해 전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꿈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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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